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분이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개최되는 2020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총 4개의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발 20세에서 29세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19세 이하 나르샤 선발대회 30세에서 45세 송아리 선발대회 46세 이상 모두리 선발대회 전국 16개 지역 국내 최대 규모 미일축제 공정한 심사로 기, 나이, 지역, 성별 어떠한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세종대왕 소원왕후 수상자에게는 한국 대표로 월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각종 기념행사의 홍보대사로서 다방면의 활동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종대왕 소원왕후 수상자가 출전하는 월드대회 미스 글러브 미스 글러브 미트 미스 루미엘은 인터내셔널 월드 미스즈 글러브 미스즈 글러브 클래식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비를 널리 홍보하는 2019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수상자들 아름다움과 품격,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로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우수성, 한식의 세계화 및 한류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대한민국의 대표를 선발하는 2020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2020 세종대왕 소원왕후는 바로 당신입니다.